내가 다쳐서 이 집에서 며칠 신세 지는 것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냐?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빠, 거슬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집에 살면서 불편한 것도 말 못해? 말할 수 있지. 근데 그럴 거면 나한테만 말하지 그랬냐? 온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 한 동네 살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너 손주들 친구 엄마들한테 나 있으니까 불편해서 놀지도 못하고 할 일이 많다며 그랬다며? 내가 시아버지도 아니고 네 친아빠인데 다들 그 소리 듣고 뭐라 생각할지 감이 안 와? 왜 네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해? 미련하게. 나는 또 뭐가 되고? 그 말 때문에 너는 다친 네 아버지 간병하기 싫어하는 불연회도 했고 나는 널 불편하게 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동네 엄마들한테 아빠 와서 불편하다고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불편하다고 한마디만 한 게 아니잖냐? 너 나한테는 또 어떻게 했냐? 나한테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몸이라도 성해하지 왜 자식한테 피해주냐는 말 안 했어? 그건 아빠 스스로 몸 건강 잘 안 지키니까 걱정돼서 한 소리지. 어쩜 아빠는 내가 하는 소리를 그렇게 안 좋게만 들어? 안 좋게만 듣는 게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너 보면서 네가 과연 내 딸이 맞나 싶어서 한 소리였다. 빨리 나도 이사 나갔으면 좋겠구나. 이 꼴 저 꼴 안 보게. 그래 이사 간다 했으면 됐잖아. 뭘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냐고. 처음에 나랑 신축 아파트 바꾸기로 했으면서 그 핑계로 안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아빠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네 말이라면 나도 절대 못 믿게 되었구나. 이래서 친정이랑 멀리 떨어지는 데서 살라고 했나 보다. 우리 둘 다 한 동네에서 살면 안 됐었어. 애시당초 말이다. 저는 아직 채 푸르지 않은 깁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른 채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어이없어 했고 그로 인해 딸하고는 한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 자식 관계만큼 제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마 자식과 부모 사이란 왼수라는 말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상철이고 나이는 올해 딱 칠순잔치 했습니다. 안사람은 이미 7년 전에 저를 먼저 떠났고 그 이후로 좋은 인연이 찾아왔지만 저한테 주책맞다 어쩐다 이런 말로 헤어지게 한 뒤 끝내 딸 때문에 혼자 살다가 그런 서름을 당했던 것이었지요. 저는 딸부잣집 아내와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부잣집이고 아내는 딸부잣집이라서 아내는 결혼하고서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유독 딸보다 아들에게 집착했던 아내였지만 저는 속으로 첫째는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보다는 아들을 위했던 시대였기에 저희 부모님도 처갓집 식구들도 하물며 아내까지 모두 아들을 바랬으니 제가 재를 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지 제삿밥도 얻어먹고 하지. 우리 엄마가 딸 7 낳는 동안 하도 할머니에게 구박만 받아서 나는 꼭 아들을 낳겠다 했어. 어디 그게 자네 맘대로 되나? 뱃속에가 딸을 낳으면 딸을 낳는 거지. 딸 낳으면 좀 어때? 어머머 이 좀 봐. 아주 속 편한 소리하고 앉았네. 어머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아들 낳아야지 네 맘이 편하다 하신 분이야. 이게 아들 낳으란 소리가 아니고 뭐야?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거면 돼. 하지만 아내는 그 당시 제 말에 입을 삐죽거리며 귀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 아니면 딸이니 그렇게 아내가 바라면 이뤄질 만도 할 텐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첫 아이를 아들을 바랬으나 하늘은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열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제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겠다 해도 둘째도 연년생 딸이었지요. 딸 딸을 낳자 세번째는 꼭 아들을 낳겠다며 몸생각 안하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잘못되어 유산이 되었고 그 후로 저희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는 생각에 아내는 눈물을 흘렀지만 그래도 두 딸을 잘 키워서 남의 아들 뺏어오겠다는 일념으로 길렀습니다. 두 딸들은 성격이 쾌활하니 비슷비슷했고 부모에게 다 잘했는데 공부는 둘째 딸이 더 잘하기는 했습니다. 둘째 딸은 공무원이 꿈인지라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받고 지방쪽으로 시험 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남쪽으로 발령받은 딸은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만난 사위랑 결혼을 했고 사위는 또 그곳이 고향이기도 해서 둘째 딸은 시부모님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합가시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사위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어 분가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마음을 쓸어내렸네요. 반면 큰 딸은 작은 딸과 달리 대학을 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하고서 의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딸은 늦게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남자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숙기가 없어지니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쾌활했지만 그닥 남자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딸 자체도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이 없기도 했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싶었습니다. 애기는 참 예뻐해서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결혼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TV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연예인이 자발적 미혼모가 된 것을 동경하며 자기도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고 살고 싶다 해서 아내와 제가 말렸었습니다. 딸을 끼고 살면서 아내는 그걸 보고 속상해했죠. 그래도 30대 초까지는 여유가 있었는데 딸이 40살이 되자 말끝마다 딸을 붙들고 시집 타령을 했습니다. 우리 선주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 가기가 이렇게 힘들까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어긋나는 건지 엄마 너무 속상하다 왜 남의 아들 못 뺏어와서 그래? 그냥 나는 선주 끼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남의 아들 안 뺏어와도 돼 내 딸 데려갈 사기감이라면 우리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제발 시집 가는 모습 좀 보고 세상 뜨고 싶다. 그런 말 좀 하지마 엄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요새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선택인데 제발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네 동생 먼저 시집 가니까 이제 뭐 넌 안 가도 될 것 같아? 엄마가 선짜리 딱 정리해놨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봐봐 많이 보다 보면 한 사람쯤은 걸리겠지 걸리긴 뭘 걸려 아무리 그래도 난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곁에서 살 거야 엄마가 알아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다 차려주는데 내가 왜 사서 결혼을 해야 하냐고 엄마 아빠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다니면서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 그러면서 딸은 제 팔짱을 쏙 꼈는데 저는 그런 딸과 하나가 돼서 우리 같이 살자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속 터져 아버지나 딸이나 상태 똑같네 아내는 제게 속 편한 소리 한다며 빨리 딸 시집 보내 국리나 하라고 늙은 딸 끼고 살아봤자 저나 우리나 좋을 게 뭐 있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딸과 저는 정말 잘 맞았어요 늘 아빠 생각해주는 딸이라 항상 딸에게 고마웠고 아내는 저와 딸이 너무 친하니 가끔 소외감 느낀다며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딸을 더 시집 보내려고 하나 짓궂은 생각을 입 밖으로 말했다가 아내에게 어이없다며 한마디 듣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제 욕심대로라면 딸을 평생 끼고 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를 많이 담고 유난히 바랬던 딸이었기에 그리 바랬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였기에 나중에 가도 부모가 먼저 갈 텐데 그럼 남겨진 딸은 어쩌나 싶기도 해서 아내 말맞다나 시집을 보내야 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42살이 되었을 때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지 가슴 아리하는 것이 보였고 몇 번 어긋나다가 딸의 진심이 사위에게 통했던지 드디어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연애를 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쾌활하고 씩씩한 딸이 사위 앞에서 순한 양이 되고 여성스러워지는 게 이제는 내 딸에게서 독립해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의 결혼은 늦은 만큼 만난 지 두 달 만에 바로 진행이 되었고 상견례까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46살 먹은 아들 결혼이 급했던지 예단이고 혼수고 그냥 싹 생략하고 둘만 좋으면 바로 결혼시키자는 주이셨고 아내와 저도 그에 동참해서 바로 예식장 잡고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 딸은 한결같이 남편을 설득해서 친정집 가까이에 얻고자 했어요 동생이 지방 내려와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해서 내가 외동딸이나 다름없는데 부모님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친정 가까이 살아야 나중에 애기 낳으면 육아도 부탁하고 그러지 그런 말로 사위를 잘 설득했고 다행히 저희 있는 곳이 집값이 그닥 비싼 곳이 아니라 사위도 편한 마음으로 작은 구축 아파트를 사기는 했습니다 사위 직업이 IT 프리랜서였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음 빌라로 갔어야 했는데 저희 쪽은 경기도이다 보니 구축 아파트 작은 평수는 살 수가 있었지요 어쨌든 늦깎이 딸네 부부는 저희와 근처에서 살게 되었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 저와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건만 막상 시집을 보내니 마음이 허한지 딸이 떠난 빈자리를 느끼며 한동안 공허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같이 요리도 하고 취미생활을 보냈지요 그나마 딸이 가까이 살았기에 처음에는 오며 가며 왕래도 잘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딸은 점차 친정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이라 그런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연애도 얼마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했으니 너무나도 둘만 같이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딸은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축복된 임신에 양가 어르신들 다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사위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위가 외아들이었는데 뒤늦게 아들 사는 거 손주 키우는 거 보고 싶다며 가까이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 동네에 저희와 애들 사돈들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둘째 딸을 명절날 외에는 보기도 힘드니 가까이 있는 첫째 딸을 의지할 뿐이었고 사돈네들도 외아들이었으니 다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게 딸은 손자를 낳았는데 제 아내는 딸이 손자를 낳으니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아들에 대한 한이 많았던지라 손자라도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손자를 보고서 얼마 안 있다가 사고로 절을 두고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위의 아버지 박가사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동창회가 있어서 나와 있는 상태였고 아내와 사돈내외가 손자를 보겠다고 딸네 집에 마침 온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사돈내외가 아내를 저의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태워서 갔는데 그만 음주 차량이 일방적으로 들이받아 그나마 안사돈만 겨우 살았고 박가사돈과 제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죠 한순간에 양가 어른들 한 명씩 잃고 자식들은 참담이 있고 저 또한 한평생 같이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것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혼자가 되었고 이 슬픔은 생각보다 깊고 힘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자주 싸웠던 사람이지만 옆에 없으니 그렇게 허전하고 우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저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딸네 집이 가까워서 가끔 드나들면서 위안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안사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자주 드나들다 보니 제가 가기가 조금 껄끄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특히나 박가사돈에게 보호를 많이 받고 산 천상 여자인지라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사위가 프리랜서인지라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안사돈을 챙기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남편이 챙기니 시어머니 챙기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많이 오시던데 챙기기 괜찮으냐 까칠한 양반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어머니 안 그래 여성스러우시고 마음도 여리셔서 나한테 참 잘해주시더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항상 내 맘 헤아려주시는데 난 우리 시어머니 좋아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니 다행이다 보니까 교사 생활 하셨더라고 어쩐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신 게 우아하시고 배우신 분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시더라고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 들었는데 우리 딸은 시어머니와 잘 맞았던지 잘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 챙기는 모습이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관심이 시들해져서 조금 마음이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배우신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에도 기분이 안 좋았죠 저는 중학교 밖에 나오질 않았고 우리 아내는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대학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졸이기는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서 복권방을 했다가 지금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상가 마련하고 재개발 많이 나오는 빌라를 사서 애들 기죽이지 않게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누구보다 날 따르고 존경했다던 딸이 배우신 분에 대해서 논하니 제가 뭐라 할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였는데 저 혼자 열등감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딸에게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와 점점 친해지면서 시댁을 잘 챙겼고 사위에게도 말할 것도 없이 지극정성이었고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가정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저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짐짓 어두워 보이니 동네 동생이 제 얼굴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표정이 왜 그로우? 꼭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같아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 이 나이에 근심 걱정 있을 게 뭐 있어? 에이 딱 보니까 아니네 내가 척하면 척이야 혹시 딸내미 때문에 그래? 왕년에 돗자리 폈다더니 선무당인 줄 알았더니만 뭐가 있긴 있었나 보네 왜 딸이 형님 맘 상하게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딸이 실시간이 지 가정만 챙겨서 서운해서 그렇지 뭐 사위가 잘해주는 것 같아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허터허타네 서운해서 그렇구만 원래 자식들 결혼하면 다 지 가정 챙기지 부모들 안 챙겨 작은 딸내미 시집 먼저 보내봐서 알잖아 작은 딸은 멀리 살아서 못 보고 산다 치지만 큰 딸은 바로 옆에 있잖아 애 키우는데 바쁠 텐데 아저씨 시어머니는 끔찍하게 잘 챙기더라고 시어머니가 애 봐주셔서 잘 챙기는 거 아니야? 고마우면 잘 챙길 수도 있지 그런가? 나도 우리 손주 잘 봐줄 수 있는데 아이고 애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래 형님 그냥 자식에게 관심받을 생각 말고 형님 인생 살아요 그러는 게 맞겠지? 근데 자식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섭섭하네 참 보기 과한 소리한다 형님 있기만 하면 다행이지 재산 안 뺏기고 구박 안 당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웃 동생은 한참 뭘 모른다는 듯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누구보다 동생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동생은 얼마 전에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와 사이가 좋질 않았습니다 딱 봐도 며느리가 남편 휘어잡으면서 시댁과 이간질 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아버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돈 가져갈 때만 헤헤거리니 이웃 동생은 알면서도 자식에게 다 뺏기고 집안체만 거의 보존하며 겨우겨우 연금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도 핏줄인데 언젠간 정신 차리고 맘먹고 아버지한테 잘하겠지 다 누구 덕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녀석은 다신 나 찾지 않을 거야 원래 자식이라는 것들처럼 이기적인 녀석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형님도 딸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살아요 서운해하지도 말고 저는 겉으로 위로는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속으로 네 자식과 내 자식은 달라 우리 딸을 감히 얻다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절대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또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간만에 손주 보러 딸네 집에 갈까 싶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딸이 손주 때문에 무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받을 적도 많았는데 그날 따라 딸이 안 받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기왕 딸네 집에 가게 된 거 그냥 의미 두지 말고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자두나 좀 사가야지 싶어서 과일 가게 들러 후무사 자두 싱싱한 걸로 한 봉지 그득 샀습니다 자두를 보니 어릴 적 우리 딸이 자두를 좋아해서 깨물다가 흔들거리던 앞니발이 빠진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한테 무섭다고 펑펑 울면서 매달리고 저는 그런 딸이 귀여워서 안아주었는데 그런 딸이 어느새 아이 엄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니 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빠 찾던 어린 딸의 마음마저 변하지 않길 바라며 저는 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던 길 놀이터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닮은 짱구 뒤통수 유모차를 끌고 나온 모양새가 바로 우리 딸이었죠 가까이 갈수록 딸의 모습이 보였고 애기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깔깔거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됐다 싶어서 선주야 딸의 이름을 막 부르며 전화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딸이 전화기를 확인하더니만 확 끊어버리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이 더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정말 귀찮은 것을 본 얼굴 표정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 대화에 몰두하며 웃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동생의 말이 떠오르며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려 자두를 갖고 있는 봉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봉투가 땅에 떨어지며 안에 담겨있는 후무사 자두가 여기저기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몇 개는 딸이 서 있는 곳에도 굴러갔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자두를 주워 봉투에 담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두를 주워주는데 몇 개는 딸네 쪽으로 굴러가 함께 있는 애기가 주웠습니다 애가 못 모르고 그걸 입으로 가져가 되자 애엄마가 땅바닥에 구른 자두라 안 돼하며 얼른 빼서 닦아서 먹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자두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딸 또한 떨어져 있는 자두를 줍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제게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 어 아 네 집에 가려고 너 좋아하는 자두 샀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놓쳤다 아 그럼 나 부르지 그랬어 아이고 많이도 샀네 이거 자두 다 누가 먹으라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손이 크다니까 자기들 이거 먹을래? 방금 산 거 같은데 어차피 씻어 먹는 거 괜찮잖아 딸은 주운 자두를 봉투에 넣으며 사람들에게 먹으라 권유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순간 딸의 말이 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제가 사오긴 한 거지만 저는 딸을 주려고 사왔는데 딸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온 자두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고는 괜찮다며 아버지 서운하겠다며 딸에게 다 가져가라는데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자두 안 좋아해 어릴 적엔 좋아했는데 어른 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 이거 진짜 가져가서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눈치 있는 요즘 여자들은 아무도 가져가질 않았고 다들 집에 들어가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딸은 제게 토라지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때는 사람들한테 먹어도 된다고 해야지 저 엄마들이랑 잘 지내야지 나중에 우리 애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좋은 대로 잘 골라서 갈 거 아니야 요새는 다 정보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원래 잘 안 껴주는데 사람들이 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일이라고 이거 자두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자두를 나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냐 내 말은 그래도 아빠가 널 위해서 사왔는데 그래도 받는 신용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리고 뭐 저는 딸에게 아까 본 것을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왜 내 전화를 보고도 끊어버렸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면 괜히 듣지 말아야 할 것까지 들을 것만 같아서 저는 관두기로 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런 만들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말자 딸은 투덜투덜거렸고 저는 어차피 손주 얼굴 보고 싶었던 거니 유모차에 잠든 귀여운 녀석 보고 딸과 헤어졌습니다 딸은 그래도 제가 사준 거라 자두는 집으로 가져갔는데 안 가져갈까 조마조마해서 그런지 안심이 됐습니다 나중에 누굴 준들 일단 내 눈앞에서 딸이 가져갔으니 그걸로 된 거죠 새삼 남일 같았던 이웃 동생 말이 여우실이 와닿으며 자식에 대한 감정이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저는 자식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날따라 빈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운동삼아 공원 한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다정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걸 보았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무척 그리워졌습니다 일이 허망하게 보낼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걸 박박 바가지 긁던 잔소리도 예쁘게 봐줄걸 했습니다 그래봤자 후회고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작은 딸한테 전화를 넣었는데 워낙 전화를 안 받는 녀석이라 몇 번의 수화음이 그냥 흘러서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적적하고 허전한지 모르겠더랬습니다 돌고 돌아 집까지 왔는데 또 들어가기 싫어 계단 앞에 있다가 서서히 달이 뜨는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허기짐이 느껴졌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밥솥에 밥이 있었는데 밥맛이 없어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끼니가 벌써 여럿입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누렇게 되어 있었고 어느새 보온 시간이 3일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 모습을 보고 난리를 쳤겠죠 밥솥에 밥 그냥 얹혀두지 말고 전기요금 많이 나가니까 바로바로 그릇에 넣고 냉동시키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마누라 잔소리가 배불러서 밥이 안 먹히더니만 지금은 마누라 잔소리가 그리워서 밥이 안 먹혔습니다 안 먹으면 기력 떨어질 것 같아 뭐라도 먹으려고 찬장에 컵라면을 하나 꺼내 뜨거운 물을 넣어 다 잊기도 전에 빠삭빠삭한 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기보다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빨리 해치워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한 식사라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국물을 몇 입 먹고 싱크대에다 버리고 남은 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탁탁 털어서 놓았습니다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인스턴트 먹는구나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냉장고에는 신선한 반찬 대신 텅텅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라면이나 온갖 컵밥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식사다운 식사를 먹고 싶었지만 혼자 사니 그건 사치였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씻고 자야지 들어두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지 다시 깨니 푸릇푸릇한 새벽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빽빽거려 잠이 깼네요 어이쿠야 어제 입은 옷도 그대로 입고 자고 새수며 양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버리다니 저는 욕실로 가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제 서랍 위에는 각종 향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웬 향수냐 친구들이 오면 놀리기도 했는데 내 기억에 아내가 있을 때는 항상 집안이 향긋했었습니다 방향제 인위적인 냄새는 싫고 향수를 곳곳에 뿌려두면 아내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개운한 기분으로 운동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할 일이라고는 새벽 운동밖에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빈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갈 틈을 찾고 있었던 저는 운동화를 동여매고 운동복을 입고서 밖으로 나가 간단한 조깅을 했습니다 조금 뛰었을 뿐인데 벌써 숨이 벅찼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걷는 운동이 최고지 싶어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네 바로 어제 통화를 못했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빠 어제 전화했었지? 애 시키느라고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딸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지 전화를 해? 그런가? 아빠는 나보다 언니만 예뻐했잖아 언니 옆에 사는데 당연히 내가 생각 안 날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나보다 했지 둘째 딸이 덤덤한 듯 말했지만 서운함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새삼 미안했습니다 다 같은 자식이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 큰딸이 저를 많이 담고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더 예뻐하긴 했는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함에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잘 살고 있냐 너랑 사위 직장 잘 다니고 있냐 손주 잘 크고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답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안부 전화라 할 말도 없었고 잠시 침묵만 지키다가 잘 지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색한 통화가 다 있는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터덜터덜 운동기구를 하려고 길을 건너 공원 쪽으로 가려 하는데 제가 정신이 나가 있어서 차가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차도 저를 못 봤던지 그대로 저를 치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대로 쓰러졌고 무릎 쪽에 충격이 가해져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머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차에 치이셨어 제가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운전자도 얼떨떨한 상태로 데려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저를 부축해서 차를 태워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행여나 제 다리가 잘못되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엑스레이상에 보니까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 했습니다 세게 치은 게 아닌데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충격이 더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너무 미안해해서 보니까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파트 경비일 교대 근무를 하러 출근하는데 꾸벅꾸벅 졸음운전을 하다 그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좀 보시지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면 어떡합니까 감정 섞인 소리로 말을 하자 그 사람도 그저 죄송합니다 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내 나이 또래 사람이 그렇게 미안하다 하니 저도 더 이상 뭐 말할 것이 없고 그저 치료나 잘 받게 후처치나 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몸을 가누지를 못해 큰딸을 일찌감치 불렀습니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제 상태를 보고 갈 때까지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6인 입원실에 입원했는데 다들 가족이 있는데 나만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오려나 저는 제 핸드폰으로 큰딸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큰딸은 신호가 가는데도 계속 안 받았습니다 별수 없이 사위한테 해봤더니만 사위는 다행히도 받았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하니 많이 놀랐습니다 연락을 안 받아요? 오늘 저희 어머니도 좀 편찮으셔서 알아 누우셨거든요 제가 일 때문에 나왔는데 아마 애기 챙기랴 어머니 챙기랴 바빴을 거예요 곧 도착할 거예요 자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어제 저희 집에서 뭘 잘못 드셨던지 복통이 있으셨어요 아내가 자두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저녁 식사 조금 드신 후 그걸 많이 드셨나 봐요 이따 아마 아내가 병원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서야 깜짝 놀라며 알겠다고 하고 별말 없이 끊었습니다 딸이 가져간 자두라면 제가 산 자두인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싱싱한 걸로 샀습니다 자두란 본디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복통이 있는데 안사돈이 배울만큼 배우신 분이지만 맛있다고 몸 생각 안 하시고 많이 드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통사고까지 난 마당에 걱정 될 만도 할 텐데 복통으로 고생하는 안사돈도 그렇지만 경중을 따지면 내가 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친아버지고 내가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무릎에 실금까지 갔는데 왜 큰딸은 자두 많이 먹어서 배아리하고 있는 안사돈 곁에 붙어 있느라 나한테 보도나 이해가 안 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사돈 내버려 두고 나한테 오라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계속 기다렸는데 입원한지 반나절이 넘어서야 저녁 식사가 나올 때쯤 사유와 큰딸이 같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빠 조심 좀 하고 다니지 꼭두 새벽부터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랬다며 큰딸이 말을 들으니 다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깁스한 모습이라도 보면 적어도 보자마자 괜찮냐 어떠냐 많이 아프냐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았습니다만 큰딸은 난감한 듯 얘기를 하니 속상했습니다 너는 아빠 보고도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 아빠 걱정도 안 됐냐? 언제 불렀는데 저녁 때 돼서야 나타나? 나도 바빠서 그랬지 오늘 나도 정신 없었어 애 돌보다가 시어머니 편찮으시다 해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그래도 약 먹고 좀 나으신 것 같아서 애 맡기고 온 거야 저는 안 싸돈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나이 때까지 살면서 이런 거 흔치 않게 겪어봤을 텐데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 드리라는 것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교통사고 당했다 하면 먼저 보낼 만도 했을 텐데 끝까지 내 딸을 잡고 있는 것도 왜 그러나 싶었던 것입니다 뭐 안 사도는 괜찮다 했는데 딸이 마음이 불편해서 있을 수도 있고 했기에 사위도 앞에 있어 꼬치꼬치 캐묻지는 못하고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딸이랑 사위랑 같이 있다가 의사가 회진돌때 마주쳤습니다 의사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뼈붓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퇴원하고서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거동도 잘 못하실 테고 2주 정도는 누군가 보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아무래도 큰 딸이 제일 당황스러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위도 난감한 듯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모습을 눈치챈 의사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제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부모는 평생 자식을 뒷바라지한 게 무색하게도 정작 자식들은 어르신들 병간 후 며칠 해야 한다 들으면 기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어르신은 재활치료까지 좀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보호자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그리 말을 하고 눈인사를 하며 떠나버렸고 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사유와 함께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찔려서 그런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한테 우리 안 왔을 때 뭐라 했어 의사한테 뭐라 할 정신이 어딨냐 나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왜 저래 사람 완전 나쁘게 모네 개인 사정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봐도 새벽역에 보호자 오라고 연락했는데 저녁 때쯤 왔으니 의사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딸은 씩씩되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7일 동안 가끔 전화나 할 뿐 한 번도 오질 않았고 저는 그렇게 먼 삶만 바라보며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 사이 운전자가 한 번 더 왔었는데 자식들이랑 다 같이 와서 제게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는 자식들을 참 잘 키웠는지 하다못해 아버지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자 다 같이 와서 제게 사과를 하는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자기 일만 신경 쓰느라 나물나라 한 딸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돼서야 큰 딸이 나타나서 제 퇴원 물품들을 챙겨주었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듯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괜시리 딸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내 스스로 아버지 권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눈치 안 보는 척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차에 올라탔고 저는 그렇게 딸의 집까지 가는 동안 딸은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 가는 처음부터도 이래서야 내가 2주 동안 어떻게 딸네 집에 마음 편하게 있겠나 싶어서 제가 가는 동안 먼저 한마디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번거로운 모양인데 정 그러면 간병인을 쓰도록 하자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겠구나 그렇잖아도 알아봤지 근데 요새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돈도 많이 줘야 하고 차라리 그 돈 내가 받고 하는 게 낫지 너 나 간호할 생각하면서 간병비 받을 생각했냐 아니 말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빠한테 간병비를 받아 아무튼 나 할 게 좀 많아 어머님도 거의 매일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도 하고 애도 봐야 하고 신랑 다 챙겨야 하고 내가 아빠한테 못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라 진짜 사정이 있었다고 딸은 억울한 듯 저에게 자기 사정 좀 알아달라는 듯 호소했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것 같았길래 내가 너무 딸에게 내 서운한 감정만 표현했나 싶어서 미안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딸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싶었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는 생각에 딸과 얘기를 잘하니 딸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눈물을 글썽이며 끄덕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딸과 함께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 2주 정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집은 참으로 오랜만에 오는 곳이었어요 너무 간만에 온 사이 가구 배치가 바뀌어서 그냥 모르는 집에 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은 3칸이었는데 작은 방을 제가 쓰기로 했고 이불이 이미 깔려져 있었습니다 침재 생활을 하다가 바닥에 자려니 등이 베기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불을 두껍게 깔아놨으니 그런대로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제 상태를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계시는 건데 안방 비워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안방에서 주무시면서 화장실도 가까이 있으니 좋잖아 우리 엄마도 가끔 와서 주무시고 갈 때 안방 내어드리는데 뭘 어머님이야 가끔 와서 주무셔서 안방 내드리는 거지만 아버지는 2주 내내잖아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아버지 무릎 조금 편찮으시다고 어떻게 안방 내어드려 아빠도 불편할걸? 그치 아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얼떨결에 끄덕거렸고 딸은 제 반응을 보고 거봐 아빠도 그렇대잖아 서로에게 부담되면 같이 지내기가 어렵다며 사위에게 말했지만 솔직히 맘 같아서는 화장실도 가깝고 침대도 쓰고 잠깐이나마 쓰고 싶었지만 욕심인 건 알았습니다 이런 건 바라면 안되는 게 맞았죠 아마 딸이 미리 얘기해줬더라 해도 부담스럽다고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딸이 사위처럼 생각해주는 한마디라도 건네주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처음에는 저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밥도 끼니마다 잘 차려주며 제 건강을 챙겼고 제가 좋아하는 식단들로 짜서 몸에 해대지 않게 건강식으로만 잘 내주었습니다 딸이 비록 말이나 행동은 저렇게 반대로 나가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고마워서 손주라도 봐주고 싶은 마음에 딸이 부엌일을 하거나 할 때 손주 가까이에 있으면 우르르르 까꿍하며 아기를 재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꼭 안아주었는데 안다보니 또 애들 키우는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얻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아들을 바래서 큰딸 태어났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만큼은 내가 바라던 첫 딸을 얻어서 얼마나 예뻐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빠밖에 몰랐던 딸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가정을 가지면서 아빠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아쉽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잘하려는 게 느껴져서 단순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앵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저귀를 갈아야겠다 싶어서 딸을 불렀더니만 딸이 부엌일이 좀 바쁘니 기저귀만 좀 갈아달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기저귀 있는 곳까지 후딱 가기 불편해서 몸을 끌고 조금씩 움직여 기저귀를 가져왔는데 그 넓지도 않은 곳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진땀을 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고장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손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기저귀를 가져와 벗기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행동이 느렸던지 기저귀를 다 채우기 전에 오줌이 위로 발사되는 바람에 사방에 다 튀기게 되었고 손주 얼굴이랑 심지어 제 얼굴이랑 옷 주변 이불까지 다 젖어버리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딸을 급하게 부르기도 전에 손주가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리니 재빨리 오게 되었는데 딸이 이 모습들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말로 소화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아빠 기저귀 갈랬더니 왜 다 이렇게 만들었어 애 얼굴까지 오줌 다 튀겼잖아 미안하다 내가 좀 손이 느려서 아 그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진작에 말을 해야지 기저귀 가는 게 뭐 어렵다고 이 사단을 만들어 2리터 배가 되었잖아 이불 빨리 오늘 아침에 다 해놓은 건데 애 또 다시 씻겨야 하고 아 속상해 정말 나 할 일 많으니까 아빠 몸은 아빠가 건사해 딸은 확 내지르게 되었고 저는 죄인 마냥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화장실을 쓰려고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오줌이 찝찝한 건 당연지사였는데 딸이 손주 씻긴다고 화장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있었지만 오줌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괜시리 들어갔다 딸에게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기다렸는데 정작 딸이 손주를 다시 끼고 나오니 또 백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뭐하고 있어 이렇게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었어 안방에 화장실은 뭐 장식품이야 얼른 가서 좀 씻고 와야지 아니 아무래도 내가 오줌 뒤집어 썼으니 이 상태로 안방 가면 또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걸 아빠 생각대로 해? 지금 또 세탁기 돌려야 하는데 아빠 옷 갈아입고 어쩌고 하면 또 늦게 돌리게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굼드는데? 미안하다 내 지금 얼른 씻으마 아 빨리 씻고 나와 이따 또 시어머니 오시기로 했단 말이야 빨리빨리 해 제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잊었는지 딸은 제게 조금 이따 시어머니 오신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딸네 집에 왔으니 독불장군 같은 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화장실로 도착해서 깁스 쪽에 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수건을 돌돌 동여 메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통 목욕을 못하니 천천히 닿지 않게 졸졸졸 흐르는 샤워기에다 씻어 나갔는데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줄도 몰랐는데 욕실 문이 다시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꽝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빨리 나와 아빠 시어머니 오신 것 같아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사돈어른이 오셨습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 불사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제가 지금 벗어놓은 손주 오줌 묻은 옷밖에 없었는데 야단났다 싶었습니다 다리가 멀쩡했더라면 딸이 문 열어주고 있는 사이 후딱 수건으로 몸을 가려 방으로 들어가면 될 테지만 지금의 제 다리는 그럴 수가 없었기에 내내 욕실에 있어야만 했죠 방금 전 우악스럽게 두드린 것과는 달리 딸은 다시 한번 문을 조심히 두드렸고 목소리 또한 좀 친절해진 걸 느꼈는데 안사돈이 왔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딸은 그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천천히 했고 그제서야 알아들은 딸이 제게 옷을 넘기고 갔는데 안사돈 역시 자리를 좀 피해줘도 되렸만 끝까지 거실에 있는 상태에서 딸이 주는 식사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방금 했는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옷을 갈아입었고 수건으로 닦고 간신히 나왔습니다 10년 감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다리 좀 어떠세요? 어쩌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아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잘 계셨지요? 저야 뭐 애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더니 잘 지냈지요 아니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제가 딸이 없어서 늘 허전했는데 우리 며느리 예쁜 딸이 되어주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안사돈 교사로 퇴직하셨다며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아유 뭘요 다들 사회에 쓰임적인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딸네 집에 한 2주 정도 머무신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이죠 그래서 우리 나이때는 더 몸조심하고 몸사려야 돼요 자칫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사돈은 마치 제가 다쳐서 딸에게 큰 부담이라도 된 듯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처음에 인상이 얌전하셔서 좋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가진 안사돈의 이미지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며느리한테는 이런 시어머니와 더 잘 맞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안사돈과 딸은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대화라서 끼지도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안사돈은 다음 날도 오고 다 다음 날도 오고 거의 매일 와서 저녁을 와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하루 이틀 동안은 제 식단 생각해서 열심히 요리해서 제게 내줬지만 시간이 가니 귀찮았던지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로 대강 때웠고 점심은 대강 밥에 그 전날 먹은 김치나 몇 가지 밑반찬을 내줬는데 이마저도 나중에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녁만큼은 푸짐하게 먹었는데 그건 아마 안사돈이랑 자기 신랑이 와서 신경 쓴 것 같았고 그 덕을 그래도 제가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안사돈을 반기게 되었습니다 자식과 지내면 맘도 편하고 즐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른 낫고 편한 저희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병원에 저를 데려와 보게 했는데 다행히도 잘 낫고 있다 했습니다 몸은 낫고 있었지만 제 안색은 좋지를 못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영양상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하니 딸이 걱정 마시라고 알아서 챙겨드리고 있다며 까칠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딴 애도 힘들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애기도 돌봐야 하고 신랑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하고 나도 뭐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힘들긴 하겠지만 문제는 딸이 제게 그 모든 감정들을 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별 생각 없이 제 영양상태 좀 잘 좀 신경 써달라 했는데 딸이 찔렸던지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아빠 도대체 저 의사선생 왜 그래? 아 진짜 병원 진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딸은 제게 알아서 챙겨 먹고 나한테 허튼 소리 듣게 하지 말라며 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딸이 운전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아는 누구를 만났나 봅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리면서 급하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애엄마 같았습니다 딸이 웃으며 그 사람과 수다가 시작되었는데 점차 또 지나가던 애기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30분이 지나도록 수다는 끝이 안 났습니다 대체 언제 대화가 끝나나 아침을 부실하게 먹어서 허기진대 하품을 안 후 잠들어 있던 손주가 깨나고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달래기 시작했는데 손주도 배가 고팠던지 쉬이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꼬릿꼬릿한 향기가 나는 게 아무래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창문을 열고 저는 딸에게 빨리 오라고 했고 딸은 이번에도 애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애한테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 근데 얘 왜 이래? 아빠 우리 애기 머리가 왜 불덩이지? 아니 온몸이 불덩이야 그 그래? 나는 그냥 애가 배고파서 우는 줄 알았지 보니까 기저귀도 갈아야 할 것 같고 아니 애 조금만 몸 만져봐도 이상한 거 알 텐데 몸이 이렇게 불덩이인 것도 몰랐단 말이야? 아빠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딸은 애가 몸에 불덩이 같으니 잔뜩 예민해져서 제게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지 모두 다 쳐다보았고 딸은 얼른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네요 가는 내내 제게 잘못되면 다 제 책임이다 우기는데 자기가 집 가다 아는 사람 만나서 애 아플 동안 수다 떨었으면서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후다닥 손줄을 안고 소아과로 향했고 저는 소아과 진료를 받는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딸의 짜증에 지쳐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했으면서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다 제 탓을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얼추 일주일 정도 되니 다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고 저 혼자 천천히 X를 짚고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 소아과에 다녀올 때 저는 더 이상 딸의 집에 있고 싶지가 않으니 바로 제 집에 데려다 달라던 찰나였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딱 보니 재개발 위원회에서 온 전화였어요 설마 저는 혹시나 가진 빌라가 드디어 재개발 확정이 났나 싶어서 전화를 얼른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다리던 소식이 맞았습니다 드디어 재개발 확정 났습니다 조합원으로 추후 회의 때 참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던 염원이 이뤄졌어요 재개발 소식에 뭔 염원이냐고까지 하겠지만 그동안 재개발을 시키려고 부지런히 사람들이 노력한 끝에 저도 그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빌라가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 기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축 아파트에서 한 번은 살아보고 죽는구나 싶어서 인생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잘됐다 싶었는데 딸이 손주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치 빠른 딸이 자기가 나갈 때 제 표정과 달라 보였던지 슬쩍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들떠 보이네 내가 무슨 얼른 집에 가자 집으로 가고 싶다 아빠 집으로 간다고? 아니면 우리 집? 당연히 내 집 아빠 집으로 가라 네 집에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놓고 편히 살고 싶다 참나 내가 뭐 무슨 그리 불편을 줬다고 그럼 아빠 집으로 바로 바래다 줘도 돼? 그래 나중에 현서방 오면 짐만 좀 갖다 달라 부탁해라 짐도 얼마 없으니까 가져오기 편할 거다 알았어 아빠 잘 생각했어 아빠도 이제 어느 정도 나았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서 맘 편히 지내는 게 낫지 얼른 나아 아빠 병원 갈 때나 부르고 아니다 병원 갈 때 내가 알아서 하마 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애 보고 네 가정이나 신경 써 제가 딸에게 치를 떨며 거절하니 딸이 어이없게 쳐다보았고 알았다며 아빠 알아서 하는 대신 자기 욕먹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를 데려주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애기 엄마가 모인 자리에서 딸이 하는 말을 언뜻 들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아무래도 번거로워서 할 일이 많다느니 친정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된다느니 나중에 자기 눈에 크면 절대로 부담 안 되게 한다느니 자기 살 깎아먹는 얘기를 그렇게 애 엄마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딸에게는 지금 견디고 있는 일도 힘든데 제가 더 부담이 되니 이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친정아버지가 제일 편하니 남편이나 애나 시어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까지도 모두 저한테 풀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예쁘다고 해서 수염까지 잡아채는 딸까지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도 이제 딸의 손을 놓고 제 인생만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태 딸에 많이 의지했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딸을 떨치려면 몸이 멀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있던 집을 팔아야 하니 절투거리며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재개발될 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딸은 누구나 그렇듯 전부터 신축 아파트 가기를 바랬고 그땐 시집가기 전이라 아내랑 모두 함께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런데 10년 동안 재개발이 안 되기도 했고 아내도 없고 딸도 상황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팔리게 되었고 재개발될 아파트 상황을 지켜보려고 빌라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무래도 멀리 살다 보니까 딸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네요 6시간 멀리 있는 딸이나 1시간 멀리 있는 딸이나 이제 안 보는 것 똑같았고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명절 앞두고 간다 못 간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딸들도 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넘어가니 어버이날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딸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딱 지어지고 나서 제가 입주를 하게 되니 그 소식을 어디서 접했던지 큰딸이 연락이 연락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애들 학군 괜찮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고 입주한 아파트가 삐컷 번쩍한 브랜드 아파트로 잘 지어졌다고 소문이 났었던지 다급해 보였습니다 아빠 전의 빌라 개발돼서 아파트 지어졌다며 그거 왜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를 왜 다 해야 하냐? 그거 예전부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재개발되고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우리 집 좁은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그 집은 내 집이고 네 엄마 살아있을 때 너 결혼 안 했을 때 다 같이 들어가서 살기로 한 집이다 그 집을 왜 내가 너한테 줘야 하냐? 아빠니까 그럴 수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니기도 좋고 집도 넓고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 아빠가 가서 뭐해? 정든 살던 곳에서 살면 되는 거지 있는 집 팔았으면 차라리 한 동네니까 아빠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가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게 그럼 딱 되겠네 그렇게 하자 아빠 어? 딸은 태도를 바꿔서 제게 사근사근하게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달라는데 입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왜 그래야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좋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돌려가며 거절했지만 딸은 제가 좋게 거절하니 졸라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어렸을 때부터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졸라대었네요 이제는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주름만 자글자글한 늙은 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나 귀찮을 때는 나물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아파트 필요하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도 이제 너 갈 길 가면서 살아라 서로 비차 갈 길 가자 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빠 갈 길 가는 건 좋은데 짐만 바꾸자고 아빠 이런 건 아빠 욕심인 거야 우리 작은 평소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이 능력이 변변지 못해서 내가 우리 동네 여자들 중에 제일 나이도 많으면서 못 산다고 나도 우리 애기도 어깨 한번 펼쳐보고 살자 어차피 아빠 세상 떠나면 다 내 건데 살 때라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너 편안하게 살라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 미안하지만 나도 신축 아파트 좋고 나도 넓은 데 좋고 나도 비싼 데 좋다 왜 항상 좋은 건 니들만 차지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 집 누가 너 준대? 아주 김치국을 사발로 들이붓는구나 나는 재산이고 뭐고 나한테 잘하는 놈들 줄 거다 그러니 내 재산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내 재산은 내 거야 저는 딱 잘라 말했고 딸은 당황스러운 듯 다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동안 딸에게 당한 것들을 쌓아놓고 확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내쫓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는 나 혼자 발 뻗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은 채 연금이랑 상가 월세나 받아서 노후에 행복하게 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기대 없었더니만 큰딸이 오는 명절때부터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 가득 한운이 머니 잔뜩 사왔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내 아파트는 못 준다고 했고 딸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아빠한테 있을 때 잘하고 싶다며 어쩌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 세상 떠난 다음 재산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내놓은 수 같았습니다 제가 저한테 잘한 녀석한테 재산 준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뭐 반갑지는 않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딸 뜻 덕분에 지금 다시 자식과 왕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이 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니 더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 저랑 자식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만 계속 잘 지내고 싶긴 합니다 재산을 이용해서라도 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